아 미드게임 존나 많이 오는데 지금 CS파밍이 정말 스무스에요 지금 CS 하나도 안 놓쳤다는거? 기존 거의 미라클이라는거 왔죠? 와바랬죠? 아이씨 아 군뿌타기 오빠 존나 빡치네 와아 손전멸 써버릴걸 아아 아아 아리한테 2킬 줬네 이거 라인전 헬각이네 이러다가 진짜 쫄보 주포각이네 아 책들고 왔어? 아리 거의 아프리카 닉네임 알고보니 한손에 책들고 진짜 컹스하네 푸미니 한손에 북들고 책들고 둘중에 하나일 듯 홀 홀 허각스 6렙 되자마자 들어올 각인데요 이거 하푸미 야 이거 대위기 존나 세네 책들 한손에 책들고 밀고튀기 밀튀 와아 이거 쫄개미식 운영 가야겠네 곡괭이 가면 꼬이는데 곡태틱으로 시작하면 이거 무조건 미드갱 엄청 보네 애들 자 스무스해요 스무스해 잡아 잡아 이거 잡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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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야이씨 야 일단 치워 야 산거 진짜 아우 아우 열반네 진짜 튀어 다 튀어 다 튀어 야 일단 치워 일단 치워 오예아 아우시만 들어왔어 대박났는데 진짜 파빈인지로 가겠습니다 어허 야 저 들어갔는데 문도까지 나오지 내가 상상을 못했다 진짜 이건 내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 문도님 방풀 좀 하지마세요 아아 새끼야 누지깐다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영악한 새끼 주문형 3이야 이거 그것때문에 그런걸요 이거 찍은거 때문에 이거 호응 되는디 올라와 도끼 한번만 찍어주면 되는디 아래한테 아 개쎄 야 녹탄 녹탄각이 아우 백업 좋았어 내가 솔킬 따있는 각이였는데 백업 스무스했스 안 돼 안 된다고 솔킬 달라네 계속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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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벨트? 야 요즘 근데 벨트가 핫하더라 헨트리가 핫해 핫해 전멸이 하나 더 있는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안돼요 어허 고하이네 아구만 안돼요 뒤질뻔했네 와 아하 아 네마리만 먹으면 그건디 아 아 네마리만 먹었으면 진짜 바로 배달나갈까봐 녹탄 궁예 베인 슬슬 큽니다 에 슬슬 크네요 슬슬 닭 나오지 빨리요 이넬림 허리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베인 존나 세죠 하태 야 뭐에요 뭐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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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줘요 베인 딜 정말 핫해 핫해 어 이게 문도 상대로는 야 두들 야 씨틸 문도 잘 컸어 문도 아 이거 들어오게 지발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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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제발 제발 97 37 아 아 아 아 아니 진짜 아 아 무탭팀 뽑았어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자 순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다 그러면은 침명타 방토까지 신발 없긴 한데 여기 제발 한타 오 캐틀 캐틀 좋아 캐틀 딜하태 오오오!! 오 줌 센데? 사킬 기대서 사우실? 맞아도 가는거긴 한데 아 근데 나 이분도 너무 섰다 미드베인만 가면 터지냐? 주포도 주포도 주폰데 약간 좀 스테라까지 가려고 스테라에게 AP ADD 둘다 다 받아주는거니까 약간 녹턴이랑 아리땜시롱 그렇게 가야될 것 같아요 보견명 마우스랑 키보드 뭐예요? 그건 절대 안 써야지 아..씨 야 가는 말이 고하여 옳는말도 곱.. 어? 어? 오는 말이 고하야 가는말도 곱지 않겠냐? 이 나쁜 자식아 와.. 내가 쓰는 키보드랑 마우스 절대 안쓴대 헐 반전이 있었다 저런 질문 좋았어 어? 어? 잠깐만 베인 3타 너무 아프죠? 아아 궁서서 궁각 선구각 선구각 약간 강쎄다 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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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충 먹을게요 잘 봐요 빛 나오니까 이제 다 먹고 가요 ㅈㄴ 못하네 진짜라고 봉준인 치킨집갑님께서 와 그건 인정하지만 너무 팩트로는 와 이분 롤을 좀 잘 못하시네요 이렇게 좋은말로 좀 해도 좋은데 ㅅㅂ ㅈㄴ 못한다고 이건 누가봐도 이거 각이었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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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누가봐도 나한테 오는 각이었어 아 좀 탐캔디 빨리 좀 봐줘야 아 저건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깝다 탐캔디야 아 캔디가 좀 더 과감하게 들어와서 저거 잡았다 진짜 아 어 매워 튀세요 튀세요 생캔치님 아 이거 공사해 일단 CS를 엄청 잘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광전사 심고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왔다 이번 게임 힘들어요 아 일단 광전사부터 좀 심고 그 다음에 작은 망토 수은띠 수은 가겠습니다 하아 알이 짜증나가지고 정말 야 저거 무슨 천사 저것 좀 강타 좀 시켜 블랙 좀 시키든지 아 요즘에 일단 광고 그 이상한 사이트 광고 채팅이 왜 이렇게 많냐 이상한 사이트 광고 채팅이 ㅈㄴ 많아 정말 약간 리누에 크로스하네 오우 스탸틱 인턴 좋아 요신호야 어디가냐 어? 덮한테 그만하고 임마 너 어? 어어 너무cyt 스은부터 좀 갈게 여러분들 약간 좀 잘해보인다 스은사니까 제가 탐 막을께요 궁 써 그냥 써 오우오오오오 앙탐캔디 이 새끼들 봐라 아 내가 원래 미드 이즈리를 가겠는디 하아 샤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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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수은 있어 딜러 딜러 야 어따라 쳐 어 베인 딜 핫해 핫해 지발 지발 점유 아아아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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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딜 핫해 핫해 아니 나 수은 썼는데 이거 나 뭐 아 까비 지발 잡아 아 진짜 좀 아깝다 딜은 확실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무트 딩이 존나 세요 여기다가 이제 유력 무의까지 가겠습니다 와 고겸 트림 한번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건 안될거 같아요 아니 못 보겠다 그냥 나간다 존나 못한다 개식병청자님께서 아 죄송해요 어디가세요 이제 게임 시작인데 나가지 마세요 와 진짜 고겸이 착해졌다 진짜 이거는 처음부터 이건 이건 내가 보기엔 마음이 아예 바뀌었어 완전 착해졌어 어디가세요 한번만 봐주는거에요? 감사해요 한번만 봐주신대요 한번만 봐주신대요 한번만 봐주신대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저러면서 시청자분들이 생기는거야 저분이 봐봐 저분은 어그로 끈다고 저기 쓴건데 봐봐 내가 아이디 읽어줬잖아 저러면서 한 명씩 생기는 거나? 진짜 근데 그건 맞아 어 뭐야 이 새끼 나한테 관심을 주네? 시발 뭐야 맨날 어그로 끈다마 마사람들이 군민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존나 똥싸고 있긴 하지만 이번 배치 정말 잘 봐야되요 원고래 한방 나올 때도 있긴 하네 수운 같고 그 다음에 유령 무기까지 이씨 계속 밀자 이거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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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밀자 용 죽어 밀자 나 몰라 안간다 나 안간다 했다 이거 어쩔수없다 아마 녹턴이 올 수도 있긴 한데 나 그냥 밀자 나 그냥 밀자 나 그냥 밀자 너보다 너 티셔츠에 입는 하트아이가 도달하겠다는 것 가만야돼 가만야돼 던지는거에요 던지는거에요 난 이거부터 만유해야겠다 피읍좀 가겠습니다 아 진짜 캐틀림 죄송한데 퀵뷰 한달이랑 미니언이랑 바꾸실래요? 지발 지발점이요 나 퀵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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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두달 퀵뷰 두달 아 씨발 안주네 아 오 이걸? 좀 먹었으니까 한달 인증 인증 야 이거 할만하다 탐캐치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가요 아 마이크 퀵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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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드러데? 아 둘이 돼! 스킬 다 빠졌어 아니 나 탐캐치 저를 못믿어? 아 다암탐캐치 나 못 믿는거야? 아 나 믿고 그냥 앞에 던져버리자 스킬 다 빠졌었는데 야 잠깐만 와아 딜 나오죠 슬슬 딜 미친 딜 스무스 와아 좋았어 깔끔해 어둠쪽 저 패시브 나오죠 이새끼? 아아 아삐잠 한번 때려라 아삐잠 어? 야 이게 맞아? 야 이거 진짜 내가 보기 누가 주장인줄 알겠다 야 이게 맞는다고? 아 이게 맞는다고? 아래 펀정이 분명히 약간 빗나가는 각이었는데? 아 힐 썼으면 살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히어낼거였는데? 개피 이즈 개피 이즈 개피 이즈 개피 개피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좀 너무 못했다 수은 칼 나오고 이거 팀은 돼 죄송 딸티의 유혹에 빠져 자신이 보검이란걸 잠시 까먹은 상황 이 다음 스테라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생존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끔 보면 사람식이 아닌 것 같아 아 너 팩트로 그러지 마세요 너 팩트로 그러지 마세요 세긴 세 야 야 버려 너 호우하지 말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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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까지 가야될 것 같아요 아스트라까지 가야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녹턴이랑 암살자 많아가지고 너무 녹턴이랑 암살자 많아가지고 수은 장식티는 네알 장식이네 이마즈 발전이요 아니 뭐라고요 아니 이제 어 대체 지금 세판 남았 네판인가 세판 남았는데 자 들어와 들어와 이새끼야 수은 장식 가고 마지막에 마방태 약간 멜마샷스남 3타 존나 아프다는걸 인지하시면 와아 아 수은띠 안쓰고 뭐하냐 앙수은띠 아씨 아 수은을 인지 못하고 있네 지송지송 어? 나 왜 이렇게 세냐? 야 밀어붙여 존나 세네 이씨 조개 죽네 이씨 오명타 씨 까시 가보시네 지기 때리면 약간 손해보는 그런 느낌 아아 녹턴 존나 세네 야 이거 한타 이겨줘라 제발 나 할거 다 한거 같다 이거 선구도 박아줬고 이 정도 할만한거 같거든 이거는 될거 같다 이거 한타 될거 같애 최소 어깨 다 밀 수 있을거 같애 잘하면 끝낸다 끝낸다 끝났다 이즈리언 야 일단 버스터만 밀거 같은데? 최소 쌍두기까지 부지겠다 아무리 못해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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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언 이즈리언 바보급이야 캣틀림 아프리카TV 보견방송고가서 승샷 그 검증 그 뭐야 그 남겨주시면 제가 그 선물드릴게요 제 마음이요 제 마음이요 깜짝 놀라야겠지? 아니 나한테 쪽지 도겸님 저 아까 CS 드레이브 드림 케이틀린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쪽지로 아 제 마음을 들었다고 하면 개빡치겠지? 이새끼 뭐냐구 좋았어 이제 두세판 남은건가? 두판이야 4승 3패 자 MMR 지금 진짜 창렬이긴 한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엄마 한번 지을게요 갑니다 옆집 여동생보다 버스달탄에 컹스 심각형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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